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음악은 스콘 맥킨지의 샌프란시스코라는 노래입니다. 만약 샌프란시스코에 가신다면 당신의 머리에 반드시 꽃을 달고 오세요 라고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 골든게이트 브릿지 군문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문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골든게이트 해업에 위치한 현수교로서 샌프란시스코의 늘어나는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다리입니다. 1928년 골든게이트 사업단체가 설립이 되어 설계, 공사, 재정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였고 샌프란시스코와 마린군 그리고 주변 카운티의 대표가 이사회를 구성하여 1930년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각 카운티에 부동산과 사업소유물을 담보로 3500만 달러를 조성하게 됩니다. 설계는 건축가 조세프 스트라우스가 하게 됩니다. 1933년 1월 5일 착공하여 1937년 4월에 완공하게 됩니다. 군문교 건축비를 위해서 발행했던 채권 3500원 달러는 통행료 부과를 통해서 1971년에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군문교가 위치한 해업을 골든게이트 해업이라 불렀기에 다리의 이름도 골든게이트라 불러지게 됩니다. 골든게이트의 총 길이는 2737m이고 넓이는 27.4m, 높이는 227.4m입니다. 건설할 당시 다리 밑으로 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으로 다리의 중앙 높이는 67m가 됩니다. 현재까지 이 다리 아래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배는 없다고 합니다. 두개의 큰 타워가 다리를 지탱하는 현수교 방식으로 세워진 다리입니다. 타워와 타워 사이의 길이는 1280m입니다. 두개의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각 케이블에는 27572개의 강철 와이어가 꼬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총 와이어의 길이는 13만km로서 지구를 한바퀴를 돌고도 남는 길입니다. 또한 이 다리에는 120만개의 대갈못이 박혀 있습니다. 다리의 색상은 인터내셔널 오렌지색이라는 오렌지 주홍색입니다. 이 색상은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고 안개 속에서 다리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가 어밍모루에서 선착되어졌습니다. 가다이에 놓인 다리다보니 소금으로 인한 부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매년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특히 매년 만 갤런의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있습니다. 군문교에는 보행자 길이 있고 2003년에는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선은 6차선이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경차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문교는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로 많이 알려졌고 세계에서 두번째로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입니다. 자살다리로 유명세를 타다보니 전세계에서 자살을 하려고 일부러 군문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리건설 중 중구노동자 40명이 추락사고로 죽게 됩니다. 매년 평균 20명 정도가 자살하는데 실제 신고가 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많은 숫자일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리공사하면서 죽은 영혼들이 사람들을 이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군문교 남단에는 웰컴센터로 운영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이서본에는 군문교와 똑같이 생긴 다리가 있는데 포르투갈 살리자르 정권시대에 살리자르에 의해서 1966년에 완공한 다리입니다. 사지만 놓고 비교한다면 구별을 못할 정도 비슷합니다. 원래 이름은 살리자르 다리였는데 1974년 4월 25일 혁명이 일어나 그 이후 4월 25일 다리라 불리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군문교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리수본 4월 25일 다리 공사에 참여하여 거의 똑같은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군문교는 저녁 석양해질 때 다리가 황금빛으로 변하고 아름다운 주변 풍경과 어울려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